와, 재밌다. 아, 나 용아랑 할래. 그래, 용아랑 해, 용아랑 해. 나는 전소민 언니. 아, 나 용아랑 할 거야, 잠깐. 미스틱 봐. 누구랑. 연결되라. 언니, 파이팅. 괜찮아요? 언니, 결혼할 수 있어. 야, 온 김에 결혼하라, 여기 좋다. 덜 발라줬어. 그래, 덜 발라줬어. 정소민 신랑 찾기. 여기 온 김에 결혼하라고. 아니, 너 결혼이야. 서로 알아가야지. 결혼, 마음, 마음, 마음. 알아서 할 거 같아. 아, 너무 피곤하다. 결혼부터 하냐. 아, 너도 덮을래? 너도 덮을래? 아, 저거 진짜 내가 왜 오늘 저거랑 팀 돼서. 오늘 저 문제 맞추러 온 거 맞죠? 소개팅 남으로 온 거 같은데. 거의 그런 느낌이다. 소개팅 남인데, 오늘. 레츠고, 천소미. 화이팅. You got it. You're so beautiful. 가위바위보. 칭찬하기. 가위바위보. 칭찬하기. 가위바위보. 칭찬하기. 칭찬하기. 됐다, 됐네, 됐네. 됐다, 됐네, 됐네. 네. 하나 둘 셋. 그런데 왜 이렇게 예뻐요?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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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왜 이렇게 이뻐요? 누가 왜 이렇게 이뻐요? 왜 이렇게 이뻐요? 전섭이! 전섭이 뭐하는 거야! 아유... 안 돼, 안 돼! 들어와! 나라야! 나? 누구랑 해요? 파이팅! 오케이! 미주야, 넌 매주보다 예뻐! 미주야, 넌 매주보다 예뻐! 너는... 땡! 땡이지, 땡이지! 땡이지! 우리가 이겼어! 우리가 이겼지! 우리가 이겼지!